대전 무형문화재 제11호 단청장 성천 김성규 선생 제자들로 구성된 성천회가 대전시청 전시실에서 제1회 성천회 단청전을 열었습니다. 개막식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성천 김성규 단청장의 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스님 등 내빈 축사, 기념촬영과 작품 안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에는 김성규 단청장의 12폭 단청 병풍을 비롯한 7점의 전통 단청작품, 창작 단청작품 9점, 전통문화교육원 작품 8점, 회화 18점 등이 선보였습니다. 작품전을 통해 전통예술에서 우리 단청이 한 걸음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제 문화 제자들에게도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막식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무형문화재연합회 이진영 이사장,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홍경선 이사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성천 김성규 단청장은 근세의 대불모 금용일섭스님의 2대 제자로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전통 단청의 맥을 이으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이번 대전시청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며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